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또 사실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글로벌 증시 이슈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 이슈들을 모두 소화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고,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할지 오늘 이슈 분석 통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는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에 이 빅컷 미국 FOMC 결과가 전해졌고, 여기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화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이오주, 투자자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 흐름에 따라가야 할지, 혹은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볼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 시장 점검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사님, 저희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히려 베이비컷에 대한 전망이 더 많았는데, 연휴 동안 좀 이게 급진전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부터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많이 이어졌는데, 특히나 좀 국내 증시만 좀 약한 모습이 보여서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빅컷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약간의 환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인정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포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빅컷에 대한 우려감을 소화시키고, 현재까지도 미선물 증시는 다시 한 번 또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단기적인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한 자금 이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좀 혼조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또 진입, 계속해서 진입이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 끝내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올해는 이제 100BP 정도를 낮출 전망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 3만 개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자산 시장에 대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단기 역전 현상이 또 해소가 되면서, 지금 장기 금리는 또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좀 채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권 시장도 정상적으로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방송 시작 전에 조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반등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한 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산군에서 다시 한 번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자산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끝난다라고 하면 채권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도 서서히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당연히 채권 가격은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나타나고, 신규 발행되는 채권 가격 자체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 자산이 다시 한 번 이제 증시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면서, 또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컷을 하고 나서 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되,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스탠스가 다시 한 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긴축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우리가 해소를 다 했고, 그리고 미증시도 지금 선물 시장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일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로 이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이 비컷이 조금 갑자기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를 연준이 인정하는 게 아니냐, 말씀해 주셨던 딱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종합해보면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잠깐은 혹시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까? 사실 흔들리는 건 오늘 정도가 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전제화를 두고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50pp를 낮추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응이 늦었던 거 아니냐, 연준에 대한 실수가 아닌가, 그리고 경기는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되면서 좀 혼조세가 많이 나타났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경기 침체가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나서 크게 회복을 하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 시장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좀 찍어내다 보니까 우려감이 잠깐 반영이 됐던 거지만, 우리가 또 다른 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사이클 다음에 오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회복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을 기대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먼저 주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이 되어 있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 대한 여파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향해 가는 방향성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를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예고도 있었는데, 특히나 올해에는 두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밝혔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결국 바이오주가 지금 최고의 수혜주로 우리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름세를 가져갈 때, 지금 바이오주 투자자들이 새로 진입해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서 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건 바이오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을 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바이오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고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하는데,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3상, 그리고 FDA 승인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보통 짧아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동안은 거의 매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CB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을 하면서, 연구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이제 고금리에서 계속해서 스탠스가 낮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동안 좀 우려감으로 나타났었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또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는 역시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과거 패턴들을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투자 심리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바이오 산업들도, 순환매를 통해서 높이 맞추기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 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내부적인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기술주 쪽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주인데, 사실 오늘 바이오주 안에서 굉장히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신국가를 결국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종목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이번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하면서,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실적을 기반한 상승에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는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쪽으로 수익을 잘 만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상향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국가를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 상승 추세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좀 다른 시각으로는 초익 구간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 관련된 기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연내 통과, 이제 하원은 통과했는데, 이제 본원까지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2년도쯤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커지기 시작을 했을 때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CDMO 사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매출액을 가장 크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가장 재미를 봤던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때보다 이제 우리는 CDMO에 대한 실적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액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CDMO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다시 한번 CDMO에 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호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00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황제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액면 분할이라든지, 좀 가격에 대한 분할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에 대한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대표적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당 15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때는,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잘 안 떨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줬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기에 대한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투심이 좀 더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서서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35만 원대를 딱 돌파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투심이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52주 신고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이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를 이제 진입을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입을 하더라도 비중 조절은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은 주목해보되, 신규 진입 시에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다른 바이오주,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쪽은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대부분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높이 맞추기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모멘텀이 안 살아난 게 줄기세포 섹터 쪽으로 모멘텀이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첨생법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25년 2월 달에 첨생법 관련돼서 개정안이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또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기세포 섹터에 대한 수급이 아직 제대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주고 지켜볼 종목은, 네이처 세일 종목을 좀 시세 자체가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차트도 굉장히 흐름을 우산향으로 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8,900원, 이제 9,000원대 라인을 크게 깨지 않고 버텨줬다가, 최근에도 또 조정을 봤는데, 9,500원대 라인을 지키면서,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첨색 부분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시세를 또 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주주 중에서도, 이미 뜬 종목 말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말씀을 해주셨고요. 첨생법,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산업의 마중물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모건 스탠리, SK하이닉스 등급 하향전 매도입니다. 자, 오늘 이슈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붙었습니다. 하향전에 매도를 했단 말이야.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코멘트인데요. 지금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겨울 타령을 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을 가져갔습니다. 자, 우선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의 등급을 하향한 이 자세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뭘의 근거로 들고 있나요? 네, 일단은 리포트에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가가 원래 26만 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12만 원대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단토막 이상이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비중 자체도 이제 좀 축소 의견으로 하면서 이제 단계를 2단계 낮췄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도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HBM 수요가 기대치를 밑돌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에서는 DDR4가 증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저가 분량 공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리포트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 증세는 특히나 이제 미국계, 외국계 리포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었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좀 등급을 하향을 하고 좀 우려감을 형성을 했던 날이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 때문에 좀 시장의 반도체주의 투심을 확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고 또 그 전에 창구에서 대량 매도를 했다. 이런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모건 스탠리의 이 코멘트처럼 정말로 반도체주의 겨울이 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을 좀 약간 반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HBM 수요가 이제 우리 예상보다 덜해질 거다라고 지금 리포터를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AI 사이클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기계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계적인 시기상 나타내는 이제 하향 리포트가 아니었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GPU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쇼티지에 대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준 물량을 늘려가면서 GPU에 대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오히려 없어서 못 팔고 있고 공급을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공급량이기 때문에 쇼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AI 사이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3에 대한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밀고 갔다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좀 과도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블랙엘에 대한 출시도 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GPU를 생산을 하고 물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좀 요청,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도 지금 GPU를 계속해서 쓰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우리가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한 소티 현상은 지속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건스텐리 보고서에 의해서 좀 공포감이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우려감이 너무 과도하다면 가격적인 매력이 나오는 반도체 관련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목해볼 만한 저가 매수 가능한 관련주도 있을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레거시 쪽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 시설을 지금 없애고 HBM,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생산 가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후공정 패키지 쪽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세공정 쪽으로는 계속해서 물리적 한계가 올 정도로 이제 많은 경쟁이 됐고 사실상 여기는 이제 3나노 이하로는 이제 더 미세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쟁을 가는 게 수율 쪽으로 해서 후공정 패키지 쪽에 대한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블랙웰에 대한 출시 모멘텀에 대한 경쟁이 또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공정 패키지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은 아직까지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내에서도 세부 섹터별로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종목 리뷰부터 잠깐 들어볼게요. 저희 간략하게 어떤 종목 보유 전략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블루엠텍 종목이 또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 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67%가량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이오인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추세가 강하게 밀리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벌써부터 많은 수익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익절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홀딩을 하시다가 이제 19,300원대를 좀 이탈을 하는 구간까지 좀 추세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익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에 대한 보유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앞서 첫 번째 이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익절 라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일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저희 어떤 쪽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64,000원 깨면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64,000원대가 이제 바닥이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를 깨지 않기를 좀 바라긴 했는데 이거를 깬다라고 하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4,000원대를 깨고 63,10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패닉세대에 빠진 구간이라 우리가 여기서 좀 용기를 내고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분기 이후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HBM3에 대한 모멘텀이 삼성전자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레거시 가격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좋지만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을 벌써 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2, 3년 이상은 여기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격이 크게 밀릴 때는 오히려 좀 세일에 대한 구간으로 봐서 용기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매도폭탄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외인들이 좀 한국 반도체조를 싸게 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도 한데요. 저희 목표가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9만 원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0만 전자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9만 전자,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여기서는 더 강하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원대에 오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라인과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회복 사이클로 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